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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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집에 계신 분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. 네, 방금 들렸던 것 같지만요.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대해라는 집이었습니다. 네, 저희가 몇 번 추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.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웃어서 많이 웃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요. 네, 저희 지난번에 활동했었던 나를 잊지마요. 들려드리고 저희가 가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관리 되었습니다. 행복해 주세요.